역대상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와와 엘리사마와 부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래였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렇게 휩쓸어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부른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있다가 뽕나무 숲에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부은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괴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괴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비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괴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괴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비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아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브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로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이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교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괴를 체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게 하고 거문고와 수금과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인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리아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아세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밍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침벌즈를 치고 스가리아와 아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부나야는 알라못 방식으로 거문고를 타고 마티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밍네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이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지위를 맡았다.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레기아와 엘가나는 괴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제사장인 스바니아와 요사밭과 느다애넬과 아마세와 스가리아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베데돔과 여히아는 괴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괴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괴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괴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애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라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주를 우렁차게 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괴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 여겼다. 역대상 16장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들어다가 다윗이 괴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괴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괴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거문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즈를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부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항상 나파를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오.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윤레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이에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헤아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여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틀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지져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계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괴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베데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부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해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버즈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아멘